오늘 패션쇼와 음악이 함께하는 눈과 귀가 지러운 자리가 한 자리가 생겼잖아요.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 아이돌로서 기분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최고의 한류 아이돌로서 기분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언제나 될 수도 있어요. 그냥 아이돌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은 시도고 또 많은 분들이 멋진 음악을 듣고 멋진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패션쇼 문의 이름을 안 췄어요. 너네 이름을 안 췄어요. 그러게요. 저희도 궁금해요. 저희도 지금 자체가 패션쇼데요. 그래요? 어떤 컨셉이에요? 야생 컨셉. 야생 컨셉. 야생 포장 보여주세요. 인피니티. 저는 모르고 싶었는데 키가 아직 안 돼서 키가 더 큰 후에 오겠습니다. 오늘 그러면 이 멤버 중에서 가장 너네를 잘 할 것 같은 멤버 한 번만. 너네네. 너네네. 그럼 대표로 한번 걸읍시다. 한번 걸읍시다. 저기 저쪽에서. 너네네. 너네네. 저쪽에서. 박사 한번 주세요. 엔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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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 한번 주세요. 마지막으로. 저희 K-STAR 뉴스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K-STAR 뉴스 시청자 여러분. 저희는 인피니티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네. 오랜만에 찾아왔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오늘 쿠션쇼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. K-POP 플레이셜 파이팅! K-STAR 뉴스 파이팅! K-STAR 뉴스 파이팅! K-STAR 뉴스 파이팅! K-STAR 뉴스 파이팅! 내 거 하자! 파이팅! 그만하자! 파이팅! 파이팅! 와우. 워호! 고맙습니다. 워호! 열정적인. 나이스. 그 사람이医우가 다리에 companhia 담은거에요! 와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